웃으면 행복해집니다.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거리.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포코벨 스마일 텔레콤. 교통 전문가들이 롱위켄드 동안 안전배트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롱위켄드의 특성상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짐과 동시에 교통경찬들의 단속도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요 단속 부분으로는 과속과 음주였으나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한 적발률이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맥길대학이 롱위켄드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률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RCMP의 로버트 맥도날드 경감은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라는 것은 이미 직면된 사실이라고 전하며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 밖으로 이탈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아진다며 안전벨트의 착용을 강조합니다. 서리 지역 시원